히힛 오 감도 바꾸고 첫 게임이야 지금 아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니까 나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도망 간설러반 준비 완료 뭔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좋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반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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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렉 걸리냐 북미 서버에서 하는거 아니야 북미 대회에나 저런거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반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나 선슛 때도 하루에 대회 2탄씩 안 쪘는데 하늘을 부족하게 해 주면 타이밍이 없을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빨 전자레이입니다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이클로 안 막았나? 더욱더 날리지 않는다 3-2 아 아 아 아 아 목표 2단계 여기 크림이 좀 이상하네 어 자극된 것 같은데 아 나 입구 막힌 줄 알았어 배스킹가스가 부족합니다 통신상태 네? 안설룸을 준비 깜깜하게 가둬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? 이상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룸을 준비 완료 한 번 붙어볼게 으아 완벽 진입 좀 당장 간설룸을 준비 완료 셋 잘 들립니다 셋 셋 깜짝이야 간설룸을 준비 완료 장암 넉 다 탁 일 탁 도움되어 멈추 슈 탁 양 탁 멈추 암 탁 탁 탁 탁 탁 탁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기타가 적어도 금방에 적극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. 고맙습니다. 결말을 한 번씩 하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 5-10 뭐지? 히힛 카카오톡 2라운드 명력, 명력을 출동하니 와아 슬슬 안 지웠네 치유인줄 알았네 슬슬 안 지웠네 치유인줄 알았네 뭐지? 이따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깨가가가가가가가 이사ff 빈rog 숫 드 오 statist 해주세요 component 희 예약.. 명령을 빼기십시오 2동아 1 1 명령 명령을 빼기십시오 이스라엘 사은거같은거같은데 피탈 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누구냐? 공격을 받아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기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공격하는 것들을 막힐 수 있으며, 이 가르침에서 보장을 이용해 주신 재료가 필요합니다. 도움보단 마이드라, 도움보단 마리에 도움보단 마이드라. 입장에서 더 문을 배려할 수 있으며, 이는 왜 이끌어보단 마이드라. 도움보단 마이드라! ㅋㅋ 경기장에 도착하십시오. 전장 상황 기타는 원하실 수 있습니다. 침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야야야 아 지구 초반에 박살날 뻔했다 간복? 괜찮은데요? 이것도 괜찮은데? 손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손 문제인데 히켄트 업그레이드 야마토! 두번째 멤버였더라? 옥사이드구나 상대 손모노 님 대외하고 있어 네 한국인 맵이 이렇게 좀 뿌였지? 뜨지 않아? 아 라이트쉐이드 하다가 이거 해서 그런가? 엄청 뿌예보이네 아 라이트쉐이드 하다가 이거 해서 그런가? 엄청 뿌예보이네 Acts 2 으깨 escak 슬쬬쬬 힝힝 퇴즈가 부족합니다 ㄷㄷ 잠시 자세히 계시기 바랍니다.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도움말이 부족합니다 도움말과 기지에 잔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전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도움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 칼칼 칼칼 수고하십시오. 2단계 ㅋㅋ 전장 ㄷㄷ 침묵 ㄷㄷ 스태프 좋은 일인가요? 뭐냐. 영양을 내리셨갑니다. 어우... GG용... 박진감 넘쳤다. 덴버? 덴버? 뭐 생각해보면 분리할 때 바이오닉 가는 것도 최악이긴 해. 근데 메카닉 가는 것도 울면서 가는 거긴 한데. 덴버 토스인가? 아, 적은 애? 아이용... 나 어디로 들어왔냐? 유럽에 왜 들어왔지? 사신을 좀 더 늦게? 음... 그... 탱크 드랍이랑 엇갈리게 뛰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아니면 올 건 빨리 가는가? 그니까 병력 빠졌을 때 왔으면 좀 빡세일 것 같긴 한데. 어떻게 되려나? 내가 지나? 서브마린스 안해요. 서브마린스 안해요. 어... 자세히 그럼...